자 그래서 시작해봅시다 게이드 그레스 폴펀 응 개비 그레스 폴펀 개비 그레스 폴펀 응 눈 뜨신 것 같아 게이드가 어 뭘 4명인가? 요거 한 것 같아 신나게 자 오우 최연이 전부 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이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돼 열 네번째 하고 고고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고쳐 바쁘지 말고 한번 고쳐봐봐 오케이 오케이 아 학자 붙는걸래? 자 우리가 그레스 폴펀 게이브 그레스 폴펀 어? 폴은 사람 사람 갖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게이브 그레스 폴펀 응 그렇지 한 번ное 게이브 그레스 켤이 Okay, 잘 읽었어요. 뭐 드실 것 같아요? 게이브가 할머니를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렇지 자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건 꼭 알아야 돼 알았어? 흥미로운 재미있는 놈도 익혀 오케이 어때요? 게이브가 할머니를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포옹을 준다 근데 우리 맛스럽게 하면 안아들인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더라? 게이브가 할머니를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아 게이브가 할머니를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도 chant 그대로 계속 하는거야 게이 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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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액트 구피 오케이 얘는 뭐라고? 알려준냐? 구... 어... 클리트 클리트 얘는 구피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익혀갖고 얘는 액트 액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적어놨는데 이거 두개라는데 오케이 다음은 뭐? 읽기 연습 여기서 읽기 연습을 잊지 말고 문장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였고 그레이 액 긴 잘했어 근데 얘는 뭐라고? 그레이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린 그린 뭐라고?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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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스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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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스 앤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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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듣고 따라할게 Grace and Gwen giggle Grace and Gwen giggle Gwen이라 안그러는데 Grace and Gwen giggle Grace and Gwen giggle Gwen Gwen Gwen이라니까 왜 자꾸 Gwen이래 Grace and Gwen giggle Grace and Gwen giggle 뭐 이런 뜻이야 Grace and Gwen giggle Grace and Gwen giggle 에? 얘 자꾸 소리가 왜 자꾸 이상해져 얘? 뭐라고? 구원 그레이스, 구원, 기글 구원, 기글 이가 에 단다고 해 에 그레이스, 에, 기글, 원, 기글, 에, 기글, 기글 자 얘가 그 됐고요 얘가 우 됐고요 얘가 에 됐어 구원에 구원에, 구원에, 니은 붙이면 구원 그레이스, 읜, 구원, 기글 그레이스, 에, 구원, 기글 여기에 에이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에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? 그레 얘가 그레스야 그레스? 그러면? 그레이스 그레스 그레스 그럼 얘가 내 중에 뭐에요? 그레 내 중에 뭐에요? 에이, 에어 그레 지금 오늘 프린트잖아. 프린트잖아. 잠깐만. 잠깐만 앉아있어. 그라스야, 그라스. 좀 더 연습하고 와. 안되겠다. 잠깐만.